동북아 중심의 도시 창원, 창원에서 제13회 창원특례시민의 날 기념 축하음악회가 개최됩니다. 행사 일정과 장소 안내입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19시에 진행되며, 장소는 창원용지문화공원입니다. 전국무용재 창원대표단의 수준 높은 공연과 인기 가수가 함께하는 신나는 축하무대 초대 가수로는 이찬원, 정인, 김용필, 서지호, 앵두걸스, 유호, 이예랑님이 출연하게 됩니다. 본 행사의 주체와 주관은 MBC 경남, 후원은 창원특례시입니다.